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하서 7장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사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우수하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우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우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우와께서 여우수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원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우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석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오. 여우와께 뽑히는 족석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오. 여우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우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이에 여우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가 뽑혔고 유다족석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족석이 뽑혔고 세라족석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우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로이로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결과 금 무게가 50세결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우수아가 사자들을 보냄에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메 그들이 그것을 여우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낙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우수아가 이르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우수아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우수아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군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아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여우수아 7장에 보면 가난한 땅 입성 이후에 처음으로 패한 전투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입성한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이 가난의 점령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진다는 것? 하나님이 진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여우수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치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기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 여리고성 함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앨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간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숨깁니다. 결국 아이성에서의 대표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어요. 1절 말씀을 세번역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죠? 아간이 했어요. 그런데 아간 혼자의 잘못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개인의 잘못을 단순히 공동체가 연대해서 지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간 혼자만의 죄일진 모르지만 이 죄의 작은 틈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 이전에 정탐을 다녀온 후에 그들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하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아이성은 열이고성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굳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화하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제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봤던 여우수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결정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단강을 건널 때, 열이고성을 함락할 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출핵 이후에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방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성 전투를 앞둔 지금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 이 적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싸움으로? 내 자신의 싸움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열이고성 전투의 한 번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힘주셔야 합니다. 하다가도 막상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일을 내가 해볼 만하면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이야기, 정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여우사 7장 말씀을 통하여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험한 것, 자신이 느끼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아간의 제도 분명하게 여우사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 전리품 만지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교만이라고 경고합니다. 10편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마귀가 아담과 하하에게 선악가를 주면서 속삭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죠. 마음대로 해. 먹고 싶으면 먹어. 너희들이 느끼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가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단이, 어둠이, 마음의 부차별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하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해. 잠깐이면 괜찮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화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호수화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 장면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호수화서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화서 6장 12절 또 여호수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호수화서 8장 10절입니다. 여호수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은 여호수화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전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전에는 여호수화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께 이 전투의 방법이나 하나님과 독대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호수화서 7장 1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이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이제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나의 생각이 온톡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것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간같이 하나님과의 경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간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과 금덩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화려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탐심, 음란,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마음 비교의식, 마음의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 앞에 사라지고 없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냐고요. 정령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지 아니하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의 것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받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받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약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는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 가운데 나 외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여전히 내 안에 생각나는 죄의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온전히 자유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전투를 하더라도 원수들 앞에 능히 앞에 설 수 없을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 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40년간 강야에서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이 가난한 땅 이 언양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작의 순간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의 범죄를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철저하게 색출하도록 색출하고 돌로 치고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와 같은 무서운 형벌을 아가내에게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의 틈이라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간 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여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낙신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순간순간 드는 생각 속에서 아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의 영역 아래 죄 아래 살아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게 여길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아간까지도 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보열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았고 온전히 그 사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교를 해결받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분명하게 또 한 번 점검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아침에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팀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반복적인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봤던 설교 영상인데 과거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5일째 되는 날 미국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케어의 교회에 카토콜론 목사님이 외쳤던 빨리 달아나십시오라는 설교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부터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 뉴욕 경찰관들이 했던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사람을 향하여 빨리 뛰세요. 더 빨리 뛰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십시오. 오로지 성공과 번영의 초점을 맞춘 복원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적인 이득을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 달아나십시오. 거기서부터 나오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들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의 삶에 죄를 품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마귀들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달아나십시오. 여러분 오래전에 설교 영상입니다. 설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작은 죄의 틈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작은 죄의 틈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구별되어 줘야 될 영역들을 주의의 보혈로 덮음으로 주님이 이미 허락되어 주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앞에서 작은 죄가 없는데 여전히 작은 죄로 여기며 죄의 영역 가운데 틈을 열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의 문제를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뿌리깨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이 온전히 주의의 보혈로 회객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의 영역들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남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마음들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왕고되어졌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반복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걸 없어 하는 나의 굉안한 마음조차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원수된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된 모든 죄의 영역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죄의 영역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죄의 종로를 탔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여 여전히 죄의 아버지여 높은 영역 가운데 왕구한 마음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감고합니다. 나는 괜찮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였던 회개의 영역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아버지여 말하였음을 한국교회의 아버지여 범죄했던 것들만 하나님 들쳐내었던 아버지여 범죄자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소의 죄의 영역의 문제들을 주의의 보혈로 넘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각나는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의 죄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또한 한 번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아버지의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 나의 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영역으로 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땐 우리 1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해하라. 주 예수님 일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 나라와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나라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의 모열로 변화되어져 내가 먼저 주님께 붙들려 온전히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무주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통한 아버지에게 심령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너의 죄 나의 죄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 안에 있음을 아버지 주의의 모열로 온전히 회개되었음을 고백하며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열로 깨끗하게 아버지요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주의 모열로 아버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사슬들이 주의의 십자가 보열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주의의 십자가 보열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나라여 아버지요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는 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주의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께 서락하여 쉬는 기쁨의 나라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붙들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님의 이름으로 붙들리겠습니다. 주님 끌어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보열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